오죽 카카 나타났다 그늘 무서운 약간 인내복판도 눈을 덮어와야죠 상추들 상하의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 모시고 이상원TV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자물 커스텀 끝판왕 좌박 토이님을 모셨습니다 해외 출신이신가봐요 아니요 저는 토종 서울 출신입니다 근데 왜 좌박입니까? 이름이 박주환 인데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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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해외 출신인 줄 아실 것 같은데요? 해외 한 번 날아다 오고 싶어요 플로리다 쪽으로 나도요 아니 제가 농작물 카페나 커스텀 된 거 굉장히 주의깊게 봤습니다 실물이 너무 궁금했는데 오늘 또 몇 작품 가져오셨더라고요 카페에서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꿈의 무대인 이상훈TV에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몇 가지 가져와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상추들에게 이런 작품들도 소개해드릴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일단은 소개하기 전에 하고 많은 커스텀 중에 용자물 쪽을 커스텀하기 시작이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용자물 기본 자체가 어린이들용으로 나와가지고 디테일적인 면이나 프로고션 쪽에서 살짝 떨어진다고 생각을 좀 했어요 저만의 특별한 저만 갖고 있는 한 가지의 용자물을 만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커스텀을 진행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면 일단 하나 좀 더 보여주실 수 있나요? 저기요 여러분 지금 안 보이시죠? 저쪽에서 엄청난 작품들 진짜 깜짝 놀랄만한 작품들 있습니다 지금 빨리 노하이와 구독부터 눌러주시고 이 작품들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합니다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시죠 일단 용자물이고 킹 엑스카이저의 합체 장면을 저만의 느낌대로 재현을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 단순히 뭔가 이렇게 맞으셔도 됩니다 맞으셔도 됩니다 엑스카이저가 공중파에서는 반영이 안 됐잖아요 네 안 됐어요 제가 얘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저도 DX제품도 많이 구입을 했었는데 얘는 없는데 보니까 지금 껍데기들만 개낸 것 같고 이 안에는 좀 다른 애들인 것 같아요 껍데기 쪽만 사용하고 최대한 메카닉 느낌을 살려주고 싶었어요 모티브 자체는 헐크 버스터 많이 좀 느낌이 다르긴 한데 헐크 버스터에서 아이언맨 마크 센터 탑승하는 그런 느낌으로 얘가 약간 보면 투사 골디안이나 그런 것처럼 안에 쏙 들어가는 느낌이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봤어요? 만화? 저 또한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장면을 만들 때는 똑같은 장면만 여러 번 반복해서 보고서 진행을 하고 있어서 고증을 거치셨군요 네 와 이런 이펙트 파츠까지 대단합니다 이 기본 베이스는 어디 걸 사용하셨어요? 기본 베이스는 피지 스탠드 따로 판매되는 게 있는데 거기에다가 경납고 제품을 하나하나씩 붙여서 경납고 디오라마 같은 느낌을 내고 왔습니다 지금 뭐 정면에서 보시는 것도 대단하지만 전체적으로 입체감이 딱 들어가는 느낌을 두고 있고 뒤에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도 놓치지 않고 이펙트 파츠를 다 붙이셔서 합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줬습니다 이 안쪽에는 그럼 이렇게 파진 부분들 그냥 일반 생이에요? 전방 느낌? 그런 거 나는데? 안에 있는 거는 피지 자쿠 제품의 거의 생 제품도 있긴 한데 그 위에 살짝씩만 더 액세서리를 추가를 해보았어요 실제 컨셉에서는 그냥 잡아주는 느낌인데 그래도 이왕 합체하는 거 앉아서 합체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의자처럼 느낌을 좀 내보았습니다 원래 만화에서 보면 사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까지 사실적이지는 않게 들어갔는데 더 기계적인 표현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엑스카이죠? 너무 멋있고요 이거는 사실 의향은 있습니다 좋은 주인분께서 나타나면 판매 의향이 좀 있긴 한데 아니요요 나한테 말하자 판매 이런 쪽에 궁금하신 분들 연락을 어떻게 하면 되나요? 블로그 통해서 주셔도 되고 유튜브 채널 통해서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 그럼 다음 작품을 한번 감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누워서 등장합니다 얘는 뭐 누워옵니다 선가드네요 선가드 선가드 베이스가 너무 예쁜데 베이스에 뭔가 이렇게 위태하게 서 있는 거는 기분 탓일까요? 약간 오늘 기분 탓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만 한번 들어봐주시면 베이스가 불쇠 모양 피닉스 한 불쇠가 이거 끼워가잖아요 탁 하면서 타잖아요 근데 이 베이스를 기가 맥게 보냈습니다 베이스는 어떻게 만드셨어요? 간다이 이펙츠 파츠도 여러 가지를 좀 사용했고 FRP라고 유리공예 할 때 만드는 제품을 FRP 개콘 소풍 때 많이 써요 비싸다고 신청 많이 하지 말라고 생각해요 TMI 이거 무슨 칼이라고 하나요? 불꽃검인가요? 약간 불꽃검 플레임소드? 맞아 플레임소드였어 플레임소드였어 진짜? 덕후구나 네 덕후 맞는 거 같아 나는 이게 중고등학교 때 나온 건데 왜 나는 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 봤어요 선가드가 없어서 이게 봤는데 아무튼 이 칼까지 너무 예쁘게 또 이거는 커스텀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직접 전체적으로 커스텀을 만든 제품이긴 한데 아니 직접 만든 거예요? 네 하단품은 중국산 STD 선가드 두 개를 떼서 아 이거는 조금 이제 작은 스케일의 선가드 부품을 떼서 만드셨구나 네 너무 멋있습니다 선가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올려주고 포즈를 따로 신경을 안 쓰네요 저는 포즈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선가드 커스텀을 한 건데 실제로 요것도 네 피지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붙이신 거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선가드를 한번 가져와봤어요 원래 DX 선가드는 이렇습니다 이놈을 이렇게 커스텀을 한 거예요 아 너무 있습니다 이거 한번 날개가 잠깐만 여기 날개가 없는데? 아 날개 펼 수 있어요 펼 수도 있어요? 펼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 미사일도 오? 아 이거 되는데 똑같이 기동 기능은 나타났습니다 아 이거 다 살려두셨구나 네 보통은 커스텀을 하면 스태츠를 움직이지 않게 만드는데 그럼 다 움직여지나요? 움직여지긴 하는데 약간 낮춘 경향이 좀 있어가지고 똑같이 움직일 수 있어요 와 이런 부분들도 다 잘 살리셔가지고 와 이거 또 도색까지 다 하셨구나 뒤에도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가지고 있는 장난감 변신 로봇에서 굉장히 프로포션 좋은 머신으로 재탄생이 된 것 같습니다 선가드의 가장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앞에 불꽃의 칼 플레임브레스터가 와서 장착을 할 때 이 앞에 불꽃의 색깔을 예쁘게 맞추셔가지고 멋있네요 나도 입질어 난 또 있어요 다치다 불꽃 데칼 쪽은 특이하게 다른 쪽은 도색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은 금색 시트지로 진행을 했어요 시트지를 잘라서 멋있다 진짜 아 너무 장난하네 근데 기존 선가드 자체도 충분히 멋있게 잘 나와가지고 그러면 저기 선가드가 뭐 하나 더 있나요 혹시? 선가드랑 그레이트 선가드도 있는데 그레이트 선가드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랑버드랑 선가드랑 합체해서 그레이트 선가드가 돼요 그레이트 선가드로 한번 살짝 빼주고 이거 봐봐요. 졸모십니다, 졸모. 일단은 스케인이 탑체된 느낌보다는 완성형으로 만들어내신 것 같아요. 기존 선가드 크기랑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크기는 얘가 더 팍 느낌을 좀 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프레임 브레스터랑 브레스터 제트가 날아가는 느낌. 그거를 또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얘는 어떤 걸 갈아 넣어서 만드셨는지 기본 베이스는 DX 제품이 필요하고요 기본 수치는 PG제타 제품을 사용했고 스탠드도 똑같이 PG 스탠드에 이펙트 파츠 조금 조금씩 추가만 더 해줬어요 뒤에 보시면 원래 비행기 머리 부분이 작게 들어간 느낌이 조금 있고 스페이스 셔틀의 앞부분도 납작하게 들어간 느낌이 좀 있어요 이거는 어디 걸 떼서 붙이신 거예요? 이거는 똑같이 그랑버드의 하단 부분을 회 떠서 반쯤 갈아서 넣은 제품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제품을 가라 넣은 제품이에요 그럼 여기 이만큼만 진짜 회 뜨듯이 떠서 여기다 붙이신 거군요 맞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거는 일단은... 보시면 어떻게... 약간 가물가물 그랑버드 똑같이 그레이트 선가드 부품에서 한 반쯤 정도 잘라서 만들어줬고 칸이 처음에는 4칸 정도 들어있으면 2칸 정도만 잘라서 다시 붙여주고 최대한 여기 걸 살려서 여기다가 이식을 했다고 보면 되는군요 맞아요 가운데 불사조 같은 부분은 반다이 이펙트 파츠 중에 지온군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샤아가 이렇게 하는... 맞아요 그거를 크기별로 몇 개를 잘라서 불사조군이랑 최대한 비슷하게 붙여줬습니다 이거는 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요 뒷모습을 보면 선가드라는 느낌보다는 건담이나 자쿠에서 많이 보던 그런 느낌이 조금 더 있습니다 뒷모습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인데 훨씬 더 멋있는 느낌 실생활 로봇이면 이렇게 생겼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뒷모습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선가드를 쓸까 말까 고민을 좀 했다가 포토부키아라는 제품에 이 비행기를 팔아요 그래서 이거를 날개 부분만 위아래만 바꿔줘서 붙여줍니다 머리통도 어디서 붙이셨죠? 기존 제품에서 양 옆에랑 가운데 태양 부분 두 가지만 쓰고 나머지는 피지제타에 조금 조금씩 이직을 해줬어요 약간 느낌이 전혀 다른데 사실 얘가 그레이트 선가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더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용자물의 특징이 턱이 많이 나온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내가 용자물 좋아하나봐 나도 좀 저도 살짝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아 좋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그레이트 선가드까지 만나봤고요 다음 작품도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그레이트 선가드의 숙적 드라이였습니다 얘는 진짜 갖고 싶다 지금 세팅하는 동안에도 난 눈을 못 뜨네 지금 보시면 여기 안에 이런 베이스들도 너무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고 확실히 괴생명체들이 살고 있을 법한 지형을 표현해주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우주 황제여가지고 떨어진 운석 파편에서 혼자 다 부숴버리겠다 이 느낌의 디오라마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오염된 표현도 조금 해주고 이거 머리카락은 다 와이프분 머리카락 근처 이발소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유리 섬유를 완전히 섞지 않으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실천한 느낌이네요 난 이렇게 머리카락 떼고 깔끔한 제품들만 주셨고 원래 드라이어스가 이렇습니다 드라이어스가 굉장히 통틱이 된 느낌이고 이거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크기를 못 맞추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맞추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용자물이 일단 드라이어스인데 그에 비해서 제일 아쉬운 점은 크기가 너무 작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사용한 소체는 머리하고 가운데 빼고는 기존 드라이어스 제품은 없어요 드래곤이랑 사자를 어떻게 표현하실지? 이거는 조이드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최대한 비슷한 제품을 사서 갖춰주고 조이드 쪽에 용이랑 사자를 최대한 갖춰줍니다 범프라도 있고 벤드로비움이라는 날아다니는 비행기 같은 게 있어요 그 부분의 앞부분만 떼서 붙여줄게요 이거는 돈이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이게 제가 만든 것 중에 제일 많이 소비가 됐지 않나? 뒤에도 보시면 날개도 전혀 다른 파츠로 만드신 것 같아요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뒤에 날개가 요만해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단순할 수 있는 라이였습니다 뒤에 실제로 굉장히 크게 웅장하잖아요 원래는 그레이트 선가들도 얘 반도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굉장히 크게 표현해 주셨고 이런 발톱들 여기 발톱도 거의 표현 안 해놨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놓치지 않고 이렇게 꽂으신 것 같아요 뒤에 이런 부분들도 너무 멋있고 앞에 얘네 진짜 멋있다 방패랑 칼은 어떻게 만드셨어요? 방패 같은 경우는 기본 드라이어스 소체의 방패가 일단 날개 부분만 살짝 있고 앞쪽에 60대 렉시아라는 건담 제품에 방패만 살짝 떼서 두 개를 조합을 시켜보았습니다 만화 엄청 많이 보셨겠다 고증을 좀 환실려면 드라이어스가 거의 꿈에 나올 정도로 많이 본 것 같아요 아이패 괜찮으세요? 각방 써봐 나도 아이언맨 어벤져스 영화를 너무 많이 보니까 아이패도 저랑 영화를 따로 볼 때도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는 안방에서 보고 아이패 밖에서 보고 아 비슷한? except 네 造일 수 요즘 latest 영상婎 스피 Electric 새로 이런 해외 지금 나는 Moi 제 지금 smashed 조금 요 음 일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